민주당의 상설특검. 법안은 사람들은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오늘 동아일보에 일면 톱 기사입니다. 야당 김건희 상설특검 본격화. 11월 본회의 처리만 남겼다. 상설특검이 톱간되면 대통령 거부권 을 못 쓴다. 이제 이 사전작업을 하는데 이 사전작업이 이제 상설특검을 선택하는데 여당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참 이것도 통과되면 또 파장이 크겠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개량한 상설특검 추진을 위해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 힘을 완전히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제 선거를 지키지 못하면 이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께 올리는 겁니다. 세 명 올리면 대통령 한 명 뽑아야 되니까 세 명 전부 다 뭐죠? 친야 임무를 올리겠다는 뜻인 거죠. 민주당이 앞서 10월 7일 날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이 열리던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추천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어쨌든 참 법을 잘 아는 법기술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통과시킨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활을 걸고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정치 쟁점화해 가지고 끌어내려야 되니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이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본격화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제 14일 본회의에서 11월 달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 세 번째 이제 그거를 아마 통과시킬 것 같고 11월 중순에 14일에는 이제 이렇게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그런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그런 움직임을 보이네요. 어쨌든 참 골치 아프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상설특검을 통과시키는데 여론은 특히 이제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을 법한 분들의 여론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하루 전에 실시됐던 대통령의 3대 요구안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76%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마는 국힘당이 완전히 그냥 국힘당 지지자들이 두 쪽이 나 있는 겁니다. 7대 3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게 이틀 전입니다. 김여사 관련 우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또 7대 3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욕을 어마어마하게 묵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오늘 이게 최신 자료가 보강이 안 됐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몇 천명 했는데 특별감찰관 등 돌린 민심을 달랠 마지노스니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려면 특별감찰관 인명이 필수다. 이게 중앙사슬입니다. 오늘 10월 28일 날 중앙의 메인 사슬입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문조사에 의한 사람이 지금 117명인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여러분들 최신 자료를 보강을 못했는데 지금 아마 한 2, 3천명 했을 겁니다. 78%가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지지자 가운데 70에서 80% 정도가 한동훈 당 대표의 움직임을 거부하는 것 한동훈 당 대표가 요구한 3대 요구안을 거부하는 것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70%가 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별감찰관을 여러분들 임명해야 된다는 것도 7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여론하고 국힘 지지자 내부의 움직임이 너무나 반대로 돼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겁니다. 통상 여론하고 국힘당 지지도가 되게 일치하면 본인이 운신의 폭이 넓을 건데 국힘당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여론이나 언론의 동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중앙 사슬이거든요. 중앙조선 동화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첫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가 존재한다. 둘째 특별감찰관을 순제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러면서 주류인 거죠. 그 주류 자체를 완전히 인정 안 하는 것이 대답 국힘당 지지자들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70%가 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앙 사슬은 특감을 적각 조건 없이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용산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주장을 소개하면서 중앙 사슬의 논조는 지지율 하락을 막을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했던 위기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는 것처럼 우선 특별감찰관 제도를 신속히 받아들여가지고 야당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견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데에 근거는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근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지 않습니까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이름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의 계리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의 계리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미적거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의 사슬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그것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고 특감 등 특감은 등을 돌린 민심을 달리기 위한 마지노선이니까 그거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입장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좀 옹호하는 거죠 옹호하는 건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막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어김없이 최소 70에서 80% 정도 제가 추정컨대는 국민의힘 지지자층으로 보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표를 던진 분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이 대개 한동훈 당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오케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렇게 여론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에 여론이 이렇게 다른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한동훈 당대표도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특감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특별감찰관 그런 제도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데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